본인 아이콘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중에 채널 만들기 이게 나중에는 내 채널로 보이는데 지금은 채널이 없기 때문에 채널 만들기를 하라는 거예요 구글 계정을 처음에 만드시면 유튜브 채널을 바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한번 본인이 활성화를 해야 돼요 채널 만들기 채널 만들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뜨실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하기 그러면 방식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채널 생성 방식 선택 그러면 이 왼쪽이 아까 말했듯이 일반 채널의 형태로 만드는 거고 오른쪽은 브랜드 채널의 형태입니다 맞춤 이름 사용이라고 써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선택 눌러볼게요 맞춤 이름 사용으로 선택할게요 그럼 바로 이제 채널명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채널에 이름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채널 이름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체크하고 만들기 누르세요 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유튜브 버튼 있죠 그 버튼 누르고 다시 유튜브 홈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 눌렀을 때 내가 바꾼 채널명으로 보이실 거예요 채널명으로 보이시고 이제 내 채널이라고 한번 누르고 들어가 보세요 내 채널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채널이 되는 거예요 채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원한다면 언제든지 업로드도 가능한 유튜브 채널이 하나 만들어졌고 브랜드 채널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이 아이콘 다시 눌러보세요 다시 눌러서 밑에 보면 설정이라는 버튼 보이세요? 설정 눌러보세요 설정 거기에서 채널 상태 및 기능 눌러보세요 채널 상태 및 기능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 보시면 이 현재 떠있는 자세히 알아보기 이걸 누르면 또 새로운 페이지가 뜨니까 이거 누르지 마시고 그냥 여기 다른 곳 한번 화면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이 팝업은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기능 사용 작용 요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본 기능이 있고 전화 인증이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이게 무슨 기능을 말하냐면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본 기능은 뭔지를 여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눌러보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재생 목록을 만들고 작업자 추가하고 뭐 재생 목록에다가 동영상 추가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능은 현재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용 설정 데모로 적혀 있죠 근데 그 밑에 전화 인증이 필요한 기능이라는 거는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체크를 해보면 이 클럽들이 전화 인증이 필요한 기능이에요 길이가 15분을 넘는 동영상을 올리고 맞춤 미리 보기라는 거는 그 썸네일을 말하거든요 그 썸네일을 등록하고 실시간 라이브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기능은 전화 인증을 한번 거쳐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화번호 인증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떠요 계정 확인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선택 한국어로 돼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인증 코드는 문자메시지로 받게 하십시오 문자메시지로 받게 하시고 거기다가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입력하시고 제출 누르십시오 그럼 문자가 지금 또 오실 거예요 6자리 숫자 이렇게 적어서 제출 누르면 축하합니다 이제 유튜브 계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확인이 안 돼 있다는 건가 일부 확인이 안 돼 있었다는 건데 이제 확인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채널을 가면 이제 본인의 채널이 보여요 항상 내 채널을 찾아 들어가는 루트가 이겁니다 유튜브 홈에서 오른쪽 상단 아이콘 누르고 내 채널 누르고 내 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채널명 변경하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채널명을 좀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 내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 여기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채널 맞춤 설정 눌러보세요 채널 맞춤 설정 그러면은 여기 기본 정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기본 정보 보이세요? 기본 정보 자 기본 정보 눌러보시면 채널 이름 및 설명이라고 해서 본인 채널 이름이 여기 보여지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옆에 연필 모양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연필 모양 눌러보면 채널 이름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셨으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오른쪽 상단에 게시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만 적고 게시를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게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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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